제22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가 2일 개회를 시작으로 5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심의됩니다. 또 한 해 동안 구 재산을 관리 계획하는 201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도 논의됩니다. 한편 1차 본회의에서는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임과 관련해 전문가를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으며 오는 금요일 2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